아까 전에 여기에 아이디 넣는 칸이 있었던 것 같아 샘캔의 아이디인 0722를 한번 넣어보자 공 공 칠 이 이 카이 샘캔 로그인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전력 생산라인이 확보되었습니다 발전기가 계속 적당되는데 롬풍기가 공개되나 불필요한 시스템 정보를 내려압니다 누가 여기서 돌아앉는 빨리 스위치를 찢는다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mac 其 이율 multicultural 열적실 뭐야? 잠깐만.. 아하 아니 아침에 밥 먹었는데 이중결제 돼가지고 아줌마가 어 이게 왜 이중결제 됐지 그러고서 돈을 줬는데 나중에 운동하고 보니까 핸드폰으로 가고 핸드폰 보니까 다시 입금돼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니까 좀 닥치고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금 갖다줬다고 표시된 부분에 하나의 전원을 내려서 통신센터에 전원을 분배하세요 여기가 뭔데? 어... 창고 꺼 창고 키면 여기가 열리겠다 그지? 블랙박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 블랙박스는 여러분의 전체적인 상태를 기록하기에는 정교한 장비며 여러분의 체온부터 뇌파까지 기록하는데 모든 아이씨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적극한 환경을 제공하기에 계속 파턴스의 관리 유닛의 와우에 전송되며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 보행물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작업사에게 지지를 정확히 따라해주시면 이건가? 이거 하나씩 머리에 넣을래요 님들? 말 안듣는 사람 오늘 이거 하나씩 넣는거야 자동차 퓨즈같이 생겼는데 유량제어실이 저기인가? 통신센터 중화 아아 아 이쪽거 꺼버리면 되네요 잠시만요 왜 이제 말씀을 못하시네 이제 말씀을 못하시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알았어 통신 센터 열어야돼서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해 그래 나도 참을 수가 없는건 맞나가지야 알았어 알았어 입마 어 피 또 먹을 수 있네? 하지만 나는 피가 뻑 차있다는 것 어... 아까 람다 베이스랑 연결했었죠? 2203 아이씨 나도 모르게 그만 뭐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개같은거 A짱 그 모양 어새싱 크린들 개같은거 신디케이트 유튜브에서 개모거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쩌롱 도움 천장 인데유? 아, 좋구나. 사이먼 도미닉입니다. 래퍼죠 안녕하세요, 사이먼. 저는 카새린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저요? 너는 어떤 답을 찾았었죠? 아마 어떤 답을 찾았죠? 너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이곳이 무엇이냐? 어디서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로봇들은 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서 왔지? 어디서 일어났나? 어디서 일어났나? 그 그린로서 일어났나? 정말 중요한데? 아니. 어디서 일어났나? 아니요. 어디서 일어났나? 아니요. 어디서 일어났나? 저게 불구하고 있어. 그가 불구하고 있다면? 바로 일어났나? 네, 제가 불구하고 있어. 그리고 정말 불구하고 있어 어디서 일어났나? 아니요. 있어요? 아니면 역할을 줄여? 만족스러운 그대 개입국인? 응...쏘르주... I don't know 뭐야 뭐? 잠깐만요 무너지려고 하는거 같아요 똥꼴을 빨리 만져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야죠? 잠시만요 이거 빨리 빨아가지고 에너지를 어...마이... 멍~~~~~~~ 이거 만져 이거 빨리!!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죽었어 어 그리고 이 이 뒤에 얘기는 꿈이야 이미 여기서 죽은거지 뭐야? 어어 왜이래 어어 뭐야 내 손 디스 이스 인세인 인세인이 또라이란 뜻인가봐요 어 헉 아 아 어 손에 뭐 불거살이 있어 오 쉣 어 계세요 출입문 랩다로 가야해 완전 물속인데 엄청난 물속이야 사이로 가는건가 어 저기 로봇하나 쟤가 나 인도해주네 스트라스키 스트라스키 아멘 아멘 보조서틀로 가야되는거야 보조서틀로 가야되는거야 자 여러분들 서브 나우티카 이번에 업데이트된거 보고 계십니다 많이 업데이트됐죠? 이젠 물속에서 걸어다닐수 있어요 오 저 빨간색이다 빨간색은 안돼 피해 나야 나야 여기인가 람다 이곳이 람다인가 욱실론 삐 람다가 어디야 도대체 어 빨아 요거 가야됨 헤 벽나게 여기 헤맸었는데 ier 벅나게 여기 헤맸었는데 또 헤매는 느낌이 있건 어 문체에 뭐 있는데 ın büyürっ 소 winning 겁나게 여기 헤맸었는데 또 헤매는 느낌인 것 이 문체에 뭐입는대? 이렇게 뒤로 가면 음 어 쟨 도대체 뭘까 어 왔다 도착했다 욱실론 띠 그래 이리 가는거야 아 아 자 이제 열려라 그렇지 그렇지 틀리를 되세요 어 음 으 으 으 와 엄청 어둡네 내 손전등 어디서 갖고 있었지 설치 정류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만 파워 부족? 아하 파워가 왜 부족할까 나사 7개에 퓨즈 2개에 저거 5개에 나같이 생겼네 오예! 아이패드 꽁짜 출발했어? 충돌 사건 유성 테로스가 태평양에 충돌했다 1월 12일 당일 파토스2에 대한 메모네요 테로스가 태평양에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지구 역사상 최대의 충돌로 기억됐으며 관측정보에 따르면 지구 표면이 황파해지고 따라서 더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변모했는데 파토스2의 독특한 위치에 따라 우리의 직원들이 비길 수 없는 보호를 받았다 여기 파토스2에 있는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독특한 위치 때문에 살 수 있었대 일부 구조물에 대해 피해가 기록되었지만 사상재는 발생되지 않았고 가장 큰 손실은 오메가 플랫폼 무인 표면에 위치한 기상통신기지를 잃은 것 빼고는 없으며 싸게 먹혔으며 세타에서 파토스2의 미래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긴급 소집이 될 것이며 독후 질행의 사항이 이루어질 것이다 감독관 재생 그니까 지금은 세상이 망한 거에요 위에 엄청 큰 해성이 지구를 강타했고 세상이 멸망한 겁니다 지금 뭐가 전력을 빨아먹고 있는지 알아봐야되겠어 사람인가 게임이 조용한 것 같으면서 갑자기 사람 놀래키는데 뭔가 있어서 불안함을 참을 수가 없어 어 에이 아니 가자! 집으로! 집에 가셨네요 최초로 본 사람이었는데 자 전력 ON! 옳지 마 출발해볼까? 자 어 스타시티지 나는거 같은데 자 출발 욱실론에서 람다 출발 람다 페이토스 2 영광의 길이 60년대에 오메가 스페이스크 세계 최고의 방법은 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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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Nev 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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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다 재파 standing 열어서 엊그 대장 섬로의 장애물 발견? 에이 거짓말 에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긴급패출 아.. 저 나온다 저 나온다 여보세요? 네 네 아.. 네 아.. 셋째 큰 주소가 떨어져서 그 차량을 위하여